와우 하나, 둘, 셋, 고! 아, 재미있네. 오늘 띄었으면 좋았어. 몸 잘 들어가, 그렇죠? 어, 요거밖에 생각이 안 돼. 아, 재미있네. 맞아요. 좋습니다. 한번 재생 한번 가볼까요? 아, 좋아요. 가볼까요? 선생님이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로까지 해주시니까. 고등생들 자수다.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이게 딱 그, 얼굴에 장착하고 헤마이름 장착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고르세요. 네, 선생님이 노래 주세요. 하시면 돼요. 노래 주세요. 참א, 오! 우린 저의 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사로... 너무 재미있었군요. 아, 사로다. 아 진짜 진짜 빨리 여기다. 여기 혹시. 여태까지의 선생님께서 여쭤봅니다. 에이틴이들이 오늘 이 선생님과 변경하지 못할 것 같아.